블랙 입은다 블랙 네 돌려 까기도 아! 죽었어 죽었어 어떡해 니 운명이지 뭐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안타까꾸나 안 돼 안 돼 독점하면 안 돼 갈수는 놈이 독점이지 독점 안 돼 가로독도 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팀 알려줘서 이공사님 너무 감사하네 아 그니까 왜 알려주셨어요 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니 다 먹으라 이러면서 울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공사님 감사해요 덕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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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 먹게 생겼네요 아 왜 그런 멋있는 팁을 알려줘 안 되지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다 합니다 여기 근데 오늘 길이 조금 약간 이상한 길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 응 알았어 갈테니까 다 먹지마 그걸 지금한테 애원하는거야 아니야 무슨 애원은 조금만 남겨줘 이런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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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? 아 근데 좀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 다 못 먹을거 같은데 어차피 아 이공사님 별로 안좋은 정보를 너무 많이 흘리셔 뭘 안좋아 얼마나 유용한데 저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야 저거 그 안하셔도 돼요 그런 이야기 안하셔도 돼요 빨리 세팅 올려봐 딴걸로 딴 얘기해 아 맞다 젤이랑 아 맞다 그거 어디 얘기해주셨는데 아 이거 봤잖아요 아 맞다 그거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아 나 잘 되게 많은데 지금 아 진짜 저거 어제 얘기해 주신거야 저거 근데 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붙어가지고 쓰기가 쉽다고요? 아 어쩐지 어디 계속 굴러가지고 다른 맛 써는데 난 사실 알고 있었는데 말 안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그래 지금 다 켜면 되지 네 하트 다 가셨냐고요? 지옥이요? 지옥 갔어요 아 바다는 못 갔습니다 바다는 갈려고요 가다가 제가 운석을 발견해서 네 던전은 갔어요 어제 네 음 외계 저 뭐라고 해야 되지? 우님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돼요 저한테만 아 무기 짜증나 아직도 무기가 있어 너무 갈라고 나 협동을 해야 돼 바닥 갈래 저 무서운 얘기 별로 안 무서워해요 데드스페이스 하는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저 무서운 거를 별로 오케이 다 왔어 개그화 시키는 다 왔어 다 왔어 개그화 시키는 아 짜증나 얘 네 안녕하세요 에이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나 먹어라 안돼 제가 다 먹게 생겼어 어떡해 아 몬스터가 나 괴롭혀 거기다가 얼굴 잘린대 얼굴 잘린대 잘했어 나이스 괴롭혀 어떡해 두 satellites ME 이게 나랑 제일 다 합성해야겠어 가 갈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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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 마라 쟤는 어떻게 합성해요 근데 나 어차피 뛰어들어서 먹은 다음에 죽으면 되는 거잖아 쟤가 다 캐 논거 가라고 그러니깐 하고있어 죽는거 아니야? 아냐아냐 안죽어 어떻게해요? 오케이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뭐야 다행이야 그림 안그러졌어 아 여깄다 아 죽었어 이거에요? 이게 제일 폭탄이죠 파란색 아 피 빨걸 스티키붐 스티키붐 맞아 아 왔어 빨리 도네 뭐 뭐 그새 또 왔어 그새 또 같이 가 같이 가면 더 생존 확률도 높아지고 얼마나 좋아 같이 가 같이 가 아니 그냥 한 손이 설마 내가 그냥 먹었겠어? 반은 너 줬을거야 아니야 반은 너 줬어 진짜로 오케이 알았어 협동해 협동해 야 잠깐만 나 저거 부르고 반 딱 나누는거다 반 딱 이게 딱 공간에 반이잖아 아니 먹은 다음에 숫자로 나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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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다음에 나 죽었어 아니 뭐해 너 에이 기다려줘 나 이제 밤에 가기 위험하긴 하다 지금 우리가 너무 밤에 가는거 같아 맞아 낮에 가도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 맞아 낮에 가면 훨씬 날거 같은데 어 우리도 서로의 경쟁심 때문에 낮에 갈 수가 없어 아니 뭐 이제는 경쟁심 없지 반 딱 나누기로 했잖아 아 그런거야? 어 아니야? 빨리 와 니가 와야지 아야 가고 있잖아 내가 가서 먹어도 반 나눌게 알았어 어 형 네 양심적으로 할게 있습니다 형님 너 부르셔 네 네 형님 혹시 니가 도발을 하려면 다 먹는거야 근데 도발을 안하지 아유 잘생긴 규규님 같이가요 아니 내가 근데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죽어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정리를 해도 우리가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다 떨어진다니? 이게 낙사해 죽는거잖아 어 그렇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화면이 잘 안보여가지고 모분 정리해도 깜깜해서 잘 안보여 나 지금 천천히 가고 있을게 오! 조심해 너 그냥 땅을 만들까? 괜찮은데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 걱정만 그냥 펭수님이 왜그러세요? 그냥 얘기하신거죠? 그럴줄 알았어요 양치기소년도 세번째에선 아무도 안와요 계속하시면 아무도 반응 안할수도 있습니다 약간 오염력이 좀 센 애가 있어 진짜? 불타는 이상한 애가 갑자기 때려와서 아까 죽었다 불타는 이상한 애? 불타는 나방이라고 하려면 이런게 있어 불타는 불박지? 불타는 뭐 날아야되는 날파리가 쓰겠네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야 문고기들아 이러지마 아아아아악 죽었어? 몸이 너무 많아 빨리 뛰어와 몸이 너무 많아 개발점 나도 뭔가 만들고싶다 세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갑박? 나 국깽이 만들고싶어 국깽이? 매태우 국깽이? 어 빨리 중캐게 그리고 갑박 만들고 갑박 만들고 맞아 피가 너무 적어요 우리가 근데 그걸 켤려면 도구를 캐야되는데 아 몰라 일단 저거보다 캐고싶어 마음이 그런데 오늘 목표로 운속을 딱 먹는거 아 매태우는 국깽이 없어요? 아 국깽이 없어요? 아 그냥 무기랑 무기랑 갑박샘만 했다 이거구나 나한테 플래티넌이 좀 있나? 뭐 줄까? 플래티넌? 집에 있으면 줄게 집에 있으면 폭탄 50개 만들었으니까 빵빵 터트리러 가자 아 폭탄으로 최대한 켜라고 나 지금 저기에 있어 그 뭐지 피라미드 있는거 아 진짜? 거기까지 지금 거기에 온거야 지금 아니야 아까전에 몹이 너무 많았어 아 아 몹이 너무 많아 근데 왜 낮이 안오냐 근데 그니까 이게 뭐지? 그 소환하려고 그 저거하면은 밤이 안오고 그러니까 저도 하려니까 또 낮이 안와 여기 가고있다 어우 왜이렇게 많아 아 근데 안녕하세요 204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괜찮거든? 펭순이님이시네 여기는 뭐지? 뭐라고 해야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일단 정글이 더워봐 빨리 빨리 아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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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란 혼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캘 수 있습니다 정하정하세요 네 켤 수 있어요 오늘 안에 캐면 되지 오늘 안에 어떻게 먹으면 되지 다음 이시간에 안나옵니다 오늘 안에 캐고 나누기 다 어떻게든 먹고 나누겠습니다 여기 끼워도돼? 여기 물고기 조심해 오 어떡해! 둘러싸였어! 오 잡았어 잡았어 여기 그리고 이상한 학수같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헤 아우 점프하게 점프는 이럴 때 몹이 많이 나오니깐 안떨어졌어 안떨어졌어 안녕하세요 rcn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cn님 이럴 때 추천 한번 해주세요 이럴 때 추천 한번 해주세요 꼭 한번 먹으라고 추천 부탁드려요 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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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rcn님 안녕하세요 rcn님 안녕하세요 아 아파 아파 동갈괴물들 아 무서워 뭔가 아침이 오는거 같긴 한데 무슨 벌레 어디서 많이 본 벌레랑 비슷한데 저 벌레? 뭔가 близ 붙게 생긴 такое 오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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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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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어어어 또와 또와 또야 지렁이 지렁이 야 너 이렇게 피가 없어 어어 어 잡았다 손스 아침 weird 아침만 대바라 오염쪽은 빨리 벗어나야rio 와 나 또 밑에서 내려와 오염쪽은 아침이 상관없어 오오오오 왜 이렇게 운석이 있는 드력이 낫지 않아서 알지 어어 아아 좋았어 으음 아우 진짜 많아 오우 오우 나 나 막 넘어가는데 영총심에 영총심에 나 이런데 안되는데 글 났어 글 났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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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죽였나 아 너무 많아 오우 오우 워우 에이치 안돼 오우 살려줘 여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던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지형이 이래가지고 됐다 됐다 아 오른쪽 왜 퀵이니 아직 나 살았어 니 혼자 가지마 아 빨리 와 그러면 근데 거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게 아니라 저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러고 싸 불러고 있으면은 여기도 가기 편하게 해놓자 넘었어? 응 근데 여기 못들어가 불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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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불럭있지 안녕하세요 만난크림국수님 안녕하세요 왜 불럭으로 올라가 난 피채용이 쓰겠다 기다리면서 어 아 얘네들이 날 발견했어 또 어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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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또 났다 아 저 오염지렁이 저거 오 오 오우 지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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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저이요? 얼마 안되요 10시간도 안될걸요? 10시간도 안될걸요? 10시간도 안될걸요? 아 저희가 맵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네 왔다 가자 가자 거기다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면은 딱 이렇게 막 마음잡고 집중해서 하는게 아니라서 맞아요 아 라지만 아니었으면 지금 하드모드로 하고 있다고요? 아 진짜요? 아 왜이렇게 어두워졌어? 왜이렇게 어두워졌어? 왜이렇게 어두워 아 여기여기 너는 저거 타고가면 돼 길이 길이 딱 타고갈래 니가? 난 위에 올라가면 돼 그럼 오지 길이 있습니까? 나 안보여 유엘벨 여기여기여기 오 오케 Message 도중 염 올라왔냐? iga 오케이 물이야 또 shows 거기 band 물 bil 오오오O 오오오 take 아.. 아..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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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안 돼!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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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어떻게.. 올라올라올라 더 가야돼 여기가 아침이라서 이제 슬라이브가 나와서 슬라이브 이 게임이요?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군지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안 속아요 옆에 아이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이 얘기 안했어요 뻔히 알아서 저희를 도와주실거면 가족 아이디를 다 들고 오세요 저희를 도와주실거면 가족 아이디를 다 들고 오세요 네 추천도 한 번씩 다 눌러주시고 가족 아이디를 한 10개 만들어서 저희 오시면 다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다 인사해드리고 이건 뭐지? 이 콧? 이상하게 나도 저거 뭔가 있는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죽으면 안돼요 거의 다 아깐 말이야 죽으면 안돼요 대충 외웠어요 완벽하게는 외우지 않았죠 아주 나쁘지 않네 더iliyor 점프 점프 오 잠자리 어허 나이키는 75 네 샷 다 왔어 아 오염적인 거다 거의 다 왔다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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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너 여기서 죽었구나 갑자기 괴물도 막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렇게 뭔가를 덮자 이 위로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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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이 뭐있지? 잠깐만 내가 덮을게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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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있어 내가 얘를 커리하고 있을게 아 슬라이미 아주 훌륭하게 다 커리하고 있어 뭐야 덮어 둬 얘 뚫어봐 슬라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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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요격해주고 있어 아 여기있어 아 아파 아 얘가 문석 근처에 있는 몸이라고요? 야 빨리 폭탄을 던져 아 근데 계속 얘들이 와 근데 잠깐만 잠깐만 처리하고 확 후딱 던지자 요기에서 딱 집어 던지는거야 아 실수였다 야 어디다 던졌어 아 됐다 오히려 던지기도 쉬워 지금 이게 점착인데 이거 안 날라가나는데 안 망했습니다 진짜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왜왜왜왜 który 승교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어 아하아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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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あり 나 무섭단 말이야 아니 뭐야 저기 낭떠러지냐 아냥떠러지가 있다고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뭐 나는 그냥 밟고 빨리 부실려고 그랬는데 뚝 떨어지네 그냥 폭탄을 던져면 의미가 없잖아 글로 다 떨어지니까 떨어졌어? 아 나 지금 폭탄이 없어서 캐지를 못해 너 그거 있잖아 뭐 플래티노 플래티노 있는데 밟으면 내가 피가 달잖아 아 그렇지 워밀 포션이? 아 맞다 바로 할 수 있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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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밑에서 밑에서 올라 밑에서 올라 피 엄청 많이 나네 안 써지는데? 아 파티를 안 맺었어 아 맞다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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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나 이거 잡고 있어서 파티를 맺을 수가 없는데 아 나 실수해서 잘못 흘렸네 피부를 풀려면 그 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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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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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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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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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몰라 이거 먹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오 진짜 피 달아 아 맵을 찍어야 돼? 아 이게 됐나? 되나? 피 많이 달잖아요 이거 불 들어가니까 피 엄청 많이 달아 어 안 되는데? 안 써지는데? 안 써지는데? pvp를 해놨잖아 언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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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 풀었어 왜 안 돼? 아 오른쪽 기어 오른쪽 아 9번 하고 오른쪽 클릭 아 지도 큰 걸로 키라고 큰 걸로 탭 탭 탭 탭 아 이걸로? 계속 계속 아 아이 뭐야 아이 몹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걸 지도를 어떻게 이고 싶다니? 마이너스 누르면은 자라지는 거 아니야? 메뉴하면서 큰 질어요 이건가? 아닌데 뭔 소리지? 따로 펼친 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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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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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있지? 어 나 여기 있어 지금 슬라이미 밑에서 오는 거 요격해 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왔다 왔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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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반대쪽 반대쪽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해 왼쪽 왼쪽 내가 왼쪽 왼쪽 야 지금 빨리 집어 던져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떨어지고 다 이제 다 아래로 다 떨어지는데 지금 아래 뚫려있어 아 진짜? 어 오 피싼거 봐 오오오 엄청 많이다 으아 또 잘 만졌다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얘네 야 뭐 이 뭐 이 왜 이렇게 깊어 이거 엄청 깊어 먹었어 아닌데 돈인데 내 돈인가? 몰라 나고 죽었거든 근데 나 두 번 먹었어 두 개 먹었다고 어 아 나 지금 메테리얼 먹은 공간도 없네 나도 없다 나도 없다 어 메테리얼 먹어졌어 먹어졌어 열두 개 먹었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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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야 갑자기 때려하는 거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나 일골드 또 생겼다 아 뭐야 이거 니꺼 니꺼 밧줄 없지 나 지금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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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지 저거에서 먹은거 밧줄 좀 설치해라 근데 지금 밧줄이 문제가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뭔가 요격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지 밧줄을 설치해야지 세바람이 필요없고 저 아래에있지 어 나 아래있어 밑에있어 여기에있어 아 개돈 허어 아우 좀 먹어보자 나도 12개밖에 못 먹었어 이게 뭐야 근데? 뭐? 이거 정글밧줄 아아 이게 뭐지 근데? 오늘 그냥 저랑 못 먹었나 봐 으으으 뭐야 죽었어? 아니 아니 맞아 저거 약간 쫀생같은거겠지? 플레이블럭 플레이블럭 머드블럭 여기 있네 블럭 아니야 아 메텔이블럭이야? 아 저거 저거 블럭이 아니라 이걸 2개로 만드는거니까 아 아 죽었어? 아 이거 아닌데 확인도 못하겠네 이것들 아 메텔 어우 나 4개 먹었네 4개 먹었어? 어 4개 4개 아 이거 폭탄 던지고싶은데 얘가 사방에서 와가지고 너 워너벌 보셔? 모르겠어 집에 가봐야되는데 아 내가 진짜 다시는 큰 큰 맵 안해 너무 멀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멀어 오케이 내테리얼 28개 먹었어 지금 오 아 쟤한테 가져도 지속댐이 나네 아 아 내 돈 이건 내가 많이 먹었는데 아아 야 니까지 죽으면 어떻게 해 아니 쟤가 너무 쎄 사방 날 에어 싸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거를 아 나 32개밖에 못 먹었는데 지금 난 14개 일터블럭이나 195 내가 먹어서 195개 될 것 같아 다 먹으면은 좀 남을 것 같아 195개 하고서 오오 그렇게 될까? 근데 나 얼마 안 푸셨는데 나 30개 먹는거 보면은 충분히 한 200개 될 것 같은데 저거 네 근데 나누면 우리 같잖아 나는 그러면 뭐 어쩌면 안 되겠다 안이라도 만들지 필요없는 것 좀 더 버리고 갈게 그래야겠네요 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디펜스 3이네 이건 무슨 배너야? 너무 많아 준비는 그니까 되게 가두죠 음 아 이제 못쓰네 마나 꽉 찼네 뭐? 마나 아 어 마나 금방 꽉 차더라구요 이거 이거 뭐든은 안되나? 필요없어 학살 가능하다고요? 빨리 빨리 쳐서 만들어 그래 아 아 내 돈 아까운 내 돈 근데 가면서 돈은 많이 얻긴 하는 것 같아 하도 많이 두려워서 응 아 아 아 아 로프를 어디다 벗더라 로프 갖다 버렸다 내가 이건 뭐지? 에본 뭐 저쪽? 그리고 비제이 금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브레일러 갖다